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를 위주로 학습지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제가 학습지랑 하나로 뭉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니까 좀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본문 해설 따로 그 다음에 학습지 따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그냥 올리고요. 자 먼저 단어를 먼저 볼게요. 64페이지 단어죠. 멈춰놓고 적어 놓으세요. Knock down. Oppose. Tear down. Precious. Justify. Take up. Adaptive. Other than. Outstanding. Shut down. At risk of. Maintain. 까지 단어를 완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하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Saving Abandoned Building with Creativity라는 주제의 본문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으로 이제 버려진 건물을 세이빙 지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64페이지만 볼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자 건물들이 원래 용도로 너무 낡았을 때 그것들을 흔히 그냥 다 어떻게 할까요? Knock down. 어떻게 하는데요? 철거한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 특히 그것이 귀중한 랜드마크라면 에펠탑 같은 그런 랜드마크라면 허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찬성할까요?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But it is hard to. 그러나 이렇게 하긴 어렵죠. 자 justify.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버려 두는 건 사용하지 않는 그 건물들을 Take Up 하도록 놔두는 거. 이 Valuable Space의 소중한 공간에 소중한 공간을 Take Up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재생건축. 이거 밑줄이 잘못 쳤습니다. 사실 밑줄 여기다가 쳐야 되는데 제가 잘못 쳤어요. 재생건축. 이게 Adaptive Reuse가 재생건축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짝대기 사이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즉 오래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다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Reusing 하는 거. Use 하면 사용하는 건데 Reuse니까 재사용하는. 재사용하는 Reusing 하는 것이 바로 Smart Solution. 현명한 생일척이다. Here is your eye.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런 구문이죠. Some outstanding. 자 스탠딩 하면 서 있는 거 스탠드잖아요. 성적표도 스탠딩이라고도 하고요. 서 있는 거 스탠딩인데 아웃했어요. 그것보다 더 드러나게 높게 서 있어요. 그럼 어때서요? 어떤 거예요? 더 훌륭한 거고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웃스탠딩 하면 뛰어난 아니면 훌륭한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뛰어난 example. 뭔가 사례들이 서 있다 세 개. 첫 번째로 배울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례. 모던 아트 뮤지엄 인 잉글랜드입니다. 영국에 있는 모던 아트 뮤지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런던의 뱅크사이드 발전소. 이거 이름이에요. 뱅크사이드 발전소가요. 1981년에 셧다운 됐습니다. 뭐 했습니까? 문을 닫은 거죠. 폐업한 거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셧다운. 문을 닫았을 때 셧다운. 문을 닫은 거죠. 셧터 내린다고 하죠. 그 빌딩은요. 어떻게 됐냐. 그 건물들은 개발자들에 의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템즈강 남쪽 북에 있는 뚝뚝이라고 많이 하죠. 이 뚝은 뭐냐면 뚝길 할 때 그 뚝인데 그 물이 넘치지 말라고 그 방제를 쌓아놓는 것을 뚝이라고 하죠. 이 뚝에 있는 랜드마크를요. 어떻게 확인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냐. 투 세이브 하려는 무브먼트 운동을 시작했대요. 세이브. 구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투 세이브.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구사정용법. 수부정상. 그 다음에 결국 이 건물은 테이트 모던이라고 불린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되었고 본래 발전소 건물의 특징 대부분을 메인테인까지 하면 원래 뜻이 있는 부분입니다. 메인테인 뜻은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비 메인테인드에서 화장을 했어요. 비동사 화장도 했고요. 뒤에 분사 형태로 화장을 했죠. 과거 분사로. 그래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유지. 이거 중요해요. 수동태. 유지될 것이었죠. 까지 학습지를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파일로라도 이렇게 완성해 놓으셔서 나중에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